라인 몇 개야? 하나 둘 셋 넷 다 6개 400ml 24 2.4L 하고 이제 400 400이니까 500보다 좀 더 안되게 완벽해 축제를 여는 전원 전원이 켜졌습니다 어? 오른쪽가 제일 큰 거구나 그 심블로 끓여야지 Let's get it on! 수프를 먼저 넣는 편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물 끓기 전에 수프를 미리 넣었어요 그래서 끓는다 이거 더 센스 있게 또 크아 라면 하면 전전공 아닙니까? 라면 끓일 때 팁 뚜껑을 닫고 끓이지 않는다 방금 닫았잖아 아니 그건 기초작업 막 빠지 자꾸 끓이지 않는다면서 또 중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빵 빵 뚜껑을 닫으러 오빈